윤창중 칼럼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키려는 문재인 세력을 향한 윤창중의 치열한 저항을 기록한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보복에 팬 하나 같고 다닌고 맞서는 결기의 순간들을 기록한 칼춤 윤칼세TV는 여러분의 정성어린 도서구입과 성원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8-14649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세력의 그 달콤한 현혹 그 달콤한 달달한 현혹에 속아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팍팍 밀어줬죠 그 밀어준 데 따른 대가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박수를 치고 문재인 정권의 집권 문재인의 집권과 정치투쟁 그리고 남북평화 사기극 김한쇼에 환호하면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몰아준 데 따른 처참한 대가 그 처참한 대가가 고지서가 되어서 지금 국민들에게 날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할까 합니다 문재인 경제의 처참한 폭망 처참한 폭망 이것이 마침내 문통이 집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눈앞에 현실로 닥쳐왔다 문재인 경제의 거대한 폭망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통계수치가 지금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가 심각합니다 국가 안보가 송두리체 그 뿌리까지 허물어지고 뽑혀 나오고 이어서 암세포처럼 암세포가 증식되어왔던 대한민국 경제가 마침내 처절하게 폭망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통계수치가 그리고 전망이 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야말로 국민이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국민들의 운명을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뒤늦게 김영삼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과 5.18 유혈 진압이라는 그야말로 캐캐 묵은 그 누명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뒀던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뒤 얼마 가지 않아서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국가부도사태 IMF 국가부도사태라는 6.25 이후 최악의 국가적 재앙을 불러왔던 그 참혹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도 남는다 대한민국 현대정치사를 지켜봐왔던 저 윤창중은 문재인의 끝없는 정치투쟁, 정치보복, 정치복수국을 보면서 이미 경고를 했죠 IMF 국가부도사태라는 그 같은 참혹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적 재앙 이 내셔널 디제스터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국가적 재앙이 무엇이 될 것인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한 국가 재앙이 틀림없이 올 것이다 그것은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안보가 될 것이고 하나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측이 불행하게도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한민국 경제는 전 세계가 완전히 활력을 지금 찾아가지고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가지고 유독 대한민국만은 어딜 봐도 참 기댈 곳이 하나 없는 사면 초과의 공지에 몰렸다 이것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과 분석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바로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좌파 정권의 정치투쟁 정치보복 정치복수국이 빚은 뭐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냐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입이 생길 리가 없고 국민들이 그 결과 내수 증가세가 지금 현재 최악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길거리 자영업자들의 폐점과 휴업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그야말로 줄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재인을 믿고 찍었던 대가가 서민들이 먹고 사는 자영업의 대대적인 폐점과 휴업이라는 날벼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살리고 있는 수출마저도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서 세우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업 자동차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끝이 보이지 않고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 쇼크 일자리 쇼크 20만 명 일자리가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취업자가 20만 명이 돼야 되는데 그 20만 명에도 이루지 못하는 일자리 쇼크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집권이 14개월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5개월째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는 지금 7월입니까 7, 8, 9, 10, 11, 12 하반기에는 그 같은 일자리 쇼크가 개선될 것이냐 어림없다 어림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전망이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문통이 집권하자마자 청와라 진무실에 그 일자리 상황판을 급조에 걸어둔 것이 얼마나 국민을 속이는 쇼에 불과한 것인지 처음부터 국민들이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환호하고 이 박수를 치시다가 이제서야 이제서야 알아가고 있는 현실 참 답답한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런 쇼를 왜 문통이 계속해왔느냐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혀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제가 완전히 완전히 폭망한 거 이걸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런 거야 정말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완전한 악순환이죠 고용부진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고용부진은 왜 왔느냐 문통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간대가 어디입니까 인천공항으로 가가지고 비정규직을 완전히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때 얼마나 박수를 쳤습니까 이게 국민 경제를 망치고 정작 어려운 서민들을 서민 경제를 망친다는 망치는 그런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국민 스스로가 알고서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좌파 포퓰리즘을 남발하느냐 이렇게 저항했다면 문통이 이런 좌파 포퓰리즘을 남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냥 현혹이 됐다 그러면 현혹된 책임은 없느냐 저는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국민이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현혹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국민들도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고용 부진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그러니까 내수 수출 고용 모두가 지금 악순환의 늪에 빠져있는 거죠 헤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 달성은 이미 어려워졌다 어림없는 소리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모두가 이 경제수치가 비관적입니다 지난 5월의 소비판매액은 소비판매액은 전월보다 1.0% 줄어가지고 두 달째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무려 3.2% 줄어들어가지고 3개월째 감소했다 이건 당연히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추가 위축 내수가 추가적으로 위축되는 그렇게 직결됐기 때문이고 고용이 악화되니까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거죠 당연한 거죠 지금 이게 문재인 경제의 현 주소입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4만 2천 명에 그쳤죠 아까 말씀드린 20만 명 창출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 쇼크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죠 취지가 안 되는 거죠 직장을 옮겨도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증가폭이 31만 6천 명 작년, 작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31만 6천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쳤던 2009년 하반기 마이너스 2만 7천 명이죠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이건 충격적인 거죠 정말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이 14만 2천 명에 불과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같은 기간 상반기 증가폭 31만 6천 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런 정권을 국민이 뽑은 거죠 집권한 지 1년 2개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허구한 날 주구장천 적폐청산이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전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이 정치보복쇼의 국민적 환멸, 이 국민적 권력에 대한 국민적 환멸이라는 게 있어 대한민국은 이것을 자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 이 평화라는 남북평화 한반도 평화라는 사기 위장극을 펼치면서 오로지 지지도를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왔던 좌파 정권의 후유증이 이제 안보 파산에 이어 경제폭망이라는 대가 청구서로 돌아가고 있다 그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적폐로 몰아세워서 1년 2개월 동안 허구한 날 보수 우파에 실을 말리고 있는 데 대해서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 문비 어천가를 불러대고 이에 국민이 현혹되어서 환호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신이 나가지고 문통은 또 다른 정치보복극을 기획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데에 몰입해오는 사이 대한민국 경제가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암환자가 되어버린 거 이게 지금 1년 2개월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입니다 안보는 제가 거론할 필요도 없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해체가 되고 있고 한미동맹은 완전히 와해가 되고 있죠 여기에 지금 경제 폭망이라는 또 다른 사태가 지금 겹쳐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자극해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국민적 공분 박근혜 이명박 보수 정권에 대한 국민적 환멸을 자극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화해 평화 이런 것에 대한 사기극을 통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마취 주사를 놓는 거 그래가지고 이 환호와 갈채를 불러일으켜서 정권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그러한 전략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사대강 사업을 직접 진두치유해가지고 환경부나 국토부라든가 이런 의견 절대 듣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직접 지시를 했다 그래가지고 수심을 6미터로 높였다 이러한 왜 사대강 사업을 얘기하느냐 그리고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헌재가 판결하기에 앞서가지고 김우사가 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개협령 조치를 준비했던 거 그러니까 엄청난 상황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대비한 김우사의 너무도 정당한 그 기획과 준비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협 조치를 준비했다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개협 조치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5.18 탱크 진압과 연결시켜가지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적 공분 참 그야말로 철없는 국민들 앞뒤 따져보지 않는 그 국민적 이른바 국민 정서라는 걸 쑤셔가지고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분노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완전히 이건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 뭐 하나의 수작에 불과한 거죠 그런 정치 투쟁에만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왔던 문재인 정권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정말 이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런 소리가 지금 뭐 정말로 그런 국민들의 입에서 그렇게 문재인의 집권에 환호했던 그 국민들의 입에서 문재인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문재인의 집권에 환호하고 문재인의 정치 보복에 그토록 환호했던 그리고 문재인의 그 한반도 이 대사기 위장극에 그토록 환호했던 국민들의 바로 그 국민들의 입에서 문재인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통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국민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국민들로부터 본격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문통 이 문재인 정권 앞으로 닥쳐오고 있다 경제가 망하는데 이겨낼 정권은 없다 YS 정권이 IMF라는 참 6.25 이후 최악의 치명적인 국가 재앙을 불러온 것 이걸로 그냥 김영삼이라는 한반도에서 참 보기 드물게 군계 일학이라고 했던 그러한 김영삼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비참한 평가를 받게 된 것 그것을 저는 생생히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문재인 문통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경제가 망하는데 이를 견뎌낼 이를 이겨낼 정권은 없다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칼럼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